Hello, this is Minari Bear. I hope you enjoy this video. 아, 아까도 하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어볼까? 이거 맛있어? 오늘은 뭐예요? 세연씨 뭐하세요? 다섯살 한라봉 에이드. 맞아. 다섯살! 아기! 짜! 한라봉 에이드 맛이에요? 하지마! 마음은 제가 민아 어머님께서 너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쯔이에게 여기 있어요. 쯔이 아기! 귀여워야기! 쯔이! 쯔이 괜찮지 않아? 응, 쯔이 괜찮아! 쯔이야! 어, 쯔이 괜찮지 않아?